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졸면 안 돼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졸면 제가 실망합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조심히 안 됩니다. 앞쪽으로 오세요. 비어있어요. 제가 모인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쿠바 살릴 분들인 줄 믿고 중요한 얘기들을 오늘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해하는 정도 가지고 안 되고 쿠바 전체를 살릴 정도로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걸로 완전히 만드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 장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저희는 집회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저희는 이 자리에 왜 왔냐면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만 끝낸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걸음 끝에 주님 오신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라면 가능합니다.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라면 우리대의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확인한 바 모든 초대교회의 성도들, 제자들은 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것처럼 살았습니다. 지금 그 믿음과 그 내용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그 믿음이 회복된다면 우리대의 세계복음은 가능합니다. 저는 원래 중남미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세계복음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 나라의 문을 두들겼는데 하나님이 중남미의 문을 여셨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을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세운 대륙인 중남미라는 대륙입니다. 그럼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제 나름대로 이유를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 대륙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를 보니까 지금 유럽은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륙 중에 지금 가장 복음으로 일어나고 있는 대륙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중남미라는 대륙입니다. 또 하나는요. 너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순수합니다. 열정적이고 너무 많은 부분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중남미 대륙의 영혼들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보니까 다 이렇게 만날 때마다 허거를 하고 이렇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다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사람들이 이렇게 앉는 거 안 합니다. 큰일 납니다.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안고 인사한다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이렇게 잘 안 앉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분들을 만날 때마다 허거를 해요. 그게 중남미의 문화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의 과거가 많이 힘들었었는 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중남미라는 대륙의 거의 한 언어로 거의 통합니다. 스페니시라는 언어를 쓰고 있으면 전 세계 적어도 30개 나라 이상한테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쿠바에서 제대로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중남미 전체에 확산된단 말이에요. 중남미를 선택한 이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쿠바를 네번째 들어왔습니다. 네번 다 라스트나스를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참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들어와 보고 알았습니다. 사실 중남미라는 나라 중에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쿠바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과 비교해볼 때 너무너무 많이 못 사는 것 같습니다. 사는 삶의 질은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뭐냐면 이 쿠바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 너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게 해서 준비하셨다는 것. 그래서 쿠바에 들어와 보고 알았습니다. 쿠바는 중남미 살릴 보석이구나. 쿠바 사람들이 저기 있는 한국 사람들이 정인입니다. 제가 쿠바를 다녀와서 쿠바가 중남미의 보석이다. 중남미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쿠바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난번에 왔을 때 찾은 인물이 우리 아놀드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아놀드 목사님이 이 모임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쿠바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는 세계보건만 하러 갔습니다. 세계보건만 하려면 중남미 일어나야 됩니다. 향후 10년 안에 중남미의 대륙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중남미의 대륙적인 전도운동을 누가 끌고 가냐. 쿠바가 끌고 갈 겁니다. 쿠바가 영적으로 가장 앞선 나라가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믿는 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다음에 들어올 때는 쿠바 전체를 깨우는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딱 오전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 오후부터는 우리 장목사님께서 실제적인 내용들을 쭉 전달하실 겁니다. 오전 시간은 큰 그림을 얘기하고 오후부터 남은 날 동안 계속 구체적인 얘기들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걸로 소화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들도 제가 정리할 거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전도의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혹시 이 시간 듣다가 놓쳐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저렇게 찍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말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전달하려고 저렇게 찍는 겁니다. 많이 적으시되 적는 것보다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의 복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자 앞자리에 좀 비어있으니까요. 앞으로 와서 앉으십시오. 불편한 기간을 찾아듬습니다. 여러분은 고마워 있습니다. 성경 써서 김정은 국회까지 성경 써서 오케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한복 20장 31절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경이 왜 기록됐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요거 하나로 성경 전체가 다 뚫립니다. 꼭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 성경을 기록했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고 그렇게 믿어야지 생명을 낸답니다.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기록한 게 성경이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을 지대냐. 생명도 넘어서고 죽음도 넘어서고 환경과 핍박과 어려움을 다 넘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강단에서는 그 복음을 얘기 안 해요. 성도들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이미 훑어보셨겠지만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의 성도들 중요한 제자들은 이 메시지밖에 아니었습니다. 여기 대부분은 목사님들이시잖아요. 목사님들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슨 메시지 하셨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메시지는 하나였다는 사실을 아시면 굉장히 우리가 충격일 겁니다. 한 메시지밖에 안 했어요. 정말로 그러냐? 성경 읽어보면 그래요. 베드로가 메시지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바울이 메시지를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제자들의 메시지를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딴 걸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하나의 메시지로 모든 걸 푼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뭘 얘기하고 있냐? 하나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알았던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하나의 메시지만 있습니다. 살펴보셨겠지만 지금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중요한 메시지가 다 나옵니다. 제 중의 열두 사도들 중에 리더인 베드로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메시지 한 번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약속하신 주의의 성령이 임하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다른 방안을 얘기하게 되죠. 그때 마침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약 15개 나라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명절을 지키려. 그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충격받고요.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이상한 얘기한다면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 한 번 합니다. 그 설교 한 번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3천 명이 통에 자부가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교 한 번 했는데 그 설교의 결론이 뭐냐 2장 14제부터 36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인데 36절이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시면요 알고 계신 분도 정리하세요 2장 3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네 그게 결론이 뭐냐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그게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에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교하니까 수천 명이 통해 자부갑니다. 핍박자 사월이 회개하죠. 사도행전 9장에 회개하고 나서 바로 전도합니다. 뭐라고 전도합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와있습니다. 택배리 22절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다메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회개하자마자 바울이 바로 전도 나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 훈련 받았겠습니까?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를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영접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뭐냐 답을 주는 겁니다. 인생에 답을 주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답이 없으면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전도는 안 일어납니다. 언제 진짜 올바른 전도가 나타나냐 예수가 그래서는 답을 얻은 사람이 줄 때 요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훈련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답이 이제 되는 게 전도입니다. 사올이란 사람이 회개하고 나서 사흘 만에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하게 듣게 되겠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뛰쳐나갔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이 가슴이 답이 와버렸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핍박자였는데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사람을 죽였던 인물인데 어떻게 바로 현장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답이 얻어지고 믿어지는 순간 바로 쫓아나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처음부터 이 메시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수십 년 죽을 때까지 큰 메시지만 합니다.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 17장에는 많은 세월이 지난 이훕니다. 한 20년 가까이 지난 이훕니다. 이제 사올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규례가 생겼어요. 그 규례대로 전도합니다. 17장 2절 3절에 보시면 성경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뜻을 풀어서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뜻을 풀어서 얘기한 요시가 뭐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수십 년을 지나도 하나의 메시지만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게 성경 주신 이유거든요. 그 메시지를 줘야지 다 살거든요. 18장 5절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고 해요. 바울,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했고 바울만 그렇게 얘기했냐.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이 메시지를 했다는 게 증거가 나와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아볼로를 도왔던 인물이 누구냐. 브리스 가부부입니다. 바울의 제자 브리스 가부부가 아볼로를 돕게 됩니다. 이 아볼로가 브리스 가부부 통해서 제대로 다 불렀게 되죠.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8절 24절 28. 이리와서 1. 1. 2. 3. 10. 10. 11. 11. 12. 12.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 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메시지를 한 겁니다. 나중에 성경의 전도와 이어지는 본문이지만 우리 사도행정 5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정 5장 42절에 이게 스페니쉬 성경하고는 약간 다른데 영어 성경, 한글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 해야 되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어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의 생명을 얻는다 똑같은 말이죠. 그런 자가 어떻게 되냐? 5장 41절에 보니까 물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왜 기독신자가 세상을 못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마당만 밟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조금 이따 낱낱이 밝혀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세계 교회 강당과 전세계 성도들이 삶에서 사단을 승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 가장 중요한 믿음을 빼앗아갔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쿠바가 중남미와 전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대단한 역사를 통해서 살리는 게 아니고 성경의 복음, 성경의 믿음으로만 전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성경 전체의 기록의 목적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의 메시지도 예수가 그리스도 요거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메시지를 들었을 때 통해 자복한 인물처럼 우리가 통해 자복해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들고 핵심만 몰라요.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뭘 믿는지 몰라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랍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래요. 그런데 성경 읽고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랐고 초대교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사라졌어요. 시구상에 왜 초대교회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초대교회의 역사가 안 일어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의 메시지와 초대교회의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의 메시지와 초대교회의 믿음을 회복한다면 초대교회의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건 당연합니다. 대살로니가 전세해보니까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이 역사입니다. 초대교회의 복음과 메시지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한다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성경이 크토록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놓쳤고 초대교회의 메시지를 놓쳤습니다. 쿠바가 전세계적으로 운동을 잘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야구는 세계 최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배구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야구 선수가 있는데 얼굴이 잘생겼어. 야구 선수인데 노래도 잘해. 모델처럼 키도 크고요. 말도 너무 잘해요. 그런 야구 선수가 있는데 야구만 못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구 선수가 다 잘하는데 야구만 못해요. 축구 선수가 다 가지고 있는데 축구만 못해요. 수영하는 선수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수영만 못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성경을 돌고 수십 번 일고 주를 위해서 섬긴다고 하는 인생이 다 하는 것 같은데 복음만 몰라. 성경의 핵심만 놓쳤어. 수십 년 메시지를 했는데 한 번도 복음을 외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사예요. 오랫동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강당에서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 여러분이 강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눈앞에 있는 성도들은 다 죽어가고 있죠. 여러분이 죄를 범한다고 성도들에게 많은 걸 죽은 것 같은데 올바른 믿음만 못 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마치 다 가지고 있는데 야구만 못한 야구 선수 같은 그런 인생 아닙니까? 저희들은 기막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대단한 특별한 방법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2000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그 얘기하러 왔습니다. 2000년 동안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래서 난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힘이 들고 전 세계의 성도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세상에서 이기기는 그냥 세상에 정복당해 있고 교회가 분명히 많은데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은 문제가 있고 교회 때문에 다른 데도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원인은 딴 데 있지 않아요. 핵심을 놓쳐서 그래요. 핵심. 복음을 놓쳤다니까요. 그 복음을 전달해서 복음을 믿는 믿음을 놓쳤다니까요. 지금 말세지 말에 일어날 일들은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끝은 언제 오냐. 이 복음이 딴 끝까지 전달된 이후에 끝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 빨리 생각해 보세요. 마이세에 일어날 많은 일들은 벌어졌는데 복음만 전 세계의 3분의 2가 안전해졌습니다. 마이세지 말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복음의 급속적인 확산이 벌어질 겁니다. 엄청난 구긍운동이 전 세계를 덮을 겁니다. 그게 뭘로 가능하냐. 성경에 기록된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성경적인 전도 말고 100% 성경의 전도라만 가능합니다. 그거 얘기하러 왔습니다. 성경의 복음. 100% 성경의 전도. 이거 하자야지 엄청난 대부흥운동이 일으킬 수 있고. 그러다가 우리 그러면 주님 오십니다. 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끝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이게 모든 초대교의 제자들의 메시지였어요. 지금 어느 정도 영적으로 무너져 있냐. 이 말의 의미조차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란 말도 모르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도 모르고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이걸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을 모르면서 그냥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다니고 있어요. 모르면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의미를 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의미가 그대로만 전달되면 사람들이 다 산다니까요.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란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의 보건물 전체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전체는 부약과 신약입니다.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이죠. 성경 기록에 성경 전체가 뭐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성경 전체는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의 주제는 뭐죠? 옛날 약속의 주제는 뭡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게 주제입니다. 신약의 주제는 뭐죠? 메시아가 오셨다. 그게 신약의 주제입니다. 구약의 주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의 주제는 메시아가 오셨다. 성경 전체는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메시아를 강조합니다? 왜 그토록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이잖아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인생의 답을 줘야 되고 저 부신자들에게 답을 줘야 된다니까 왜 성경에서 메시아를 자꾸 약속하십니까? 메시아가 오시아는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되거든. 이런 말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일한 것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와야지 인생의 문제 해결됩니다. 메시아가 와야지 인간의 문제, 세계의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아에게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반드시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와야 됩니까? 왜 와야 됩니까? 인간이 그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부신자들이 인간의 문제를 모르는 건 이해됩니다. 하지만 신자들도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더 기가 막힌 건 추해종들도 인간의 문제가 뭔지 몰라요. 인간의 문제를 실체를 모르면 왜 메시아가 필요한지도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의 문제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야 우리에게 메시아밖에 없구나 이렇게 안단 말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삽니다. 70억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개인이 겪는 문제가 많잖아요.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근원은 딱 하나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올라가보면 문제의 근원은 딱 하나라니까. 하나의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저희가 공항에서 내리니까요. 자꾸 질문을 해요. 우리 보고 아프리카에 들렸다고 왔냐고 물어보죠. 아프리카에서 왔냐. 자꾸 물어요. 아프리카 간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묻냐 물어보니까. 거기 전염병이 에볼라라는 전염병이 심각해서 고객 혹시 쿠바에 들어올까 봐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에이즈라는 질병을 아시죠? 면역이 파괴되는 겁니다. 에이즈 자체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면역체계를 파괴해요. 원래 정상적인 사람은 피가 나면 멈출 수 있는 면역력이 있습니다. 에이즈가 걸리면 어떻게 되냐. 피가 멈추질 않아요. 면역체계를 없애버린다니까. 조금 전에도 키침을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보통 사람은 하다가 멈춰요. 하지만 면역력이 파괴되면 계속 키침 난다니까.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피가 난 게 문제가 아니고 키침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멈출 수 있는 면역력이 파괴된 겁니다. 뭘 고쳐야 됩니까? 피 멈추는 걸 고쳐야 됩니까? 치침 나는 걸 고쳐야 됩니까? 면역력 파괴된 걸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근본 문제는 하나에서 왔습니다. 하나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를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이해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답을 긋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 문제의 가장 근본은 뭡니까? 여기 이걸 이해하려면 장세계 1장을 보시는 게 유익합니다. 장세계 1장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창조 순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창조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리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물고기 물 안에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죠. 물고기가 물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물고기 입장에는 행복한 거고 자유로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나무가 많잖아요. 나무는 뿌리를 흙에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행복한 거고 자유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창조 원리라니까. 창조 원리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바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왕적인 존재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게 창세기 1장 2장의 상태입니다. 아무 문제없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축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아무 문제없어요. 그런 인간이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영적인 존재에 있던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의 자녀에 있던 인간이 마귀의 자녀가 되는 일이 벌어졌고 죄 없는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린 일이 벌어졌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가 만물에게 다스림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려졌고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벌벌벌 떠난 마귀의 종로로 다는 자가 되어버렸고 하루아침에 그런 문제가 벌어졌고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고 창조원리에서 그랬고 간단한 얘기입니다. 물고기 물 떠나면 어찌 됩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면 물 떠나는 순간부터 고통 옵니다. 물 떠나는 순간부터 어려움 옵니다. 물 떠나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 옵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나무가 이 건강한 나무가 뿌리 뽑히면 어찌 됩니까? 뽑히는 순간부터 문제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모든 문제 옵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왜 그렇죠? 창조원리에서 그랬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오다가 결국 죽고 지옥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창조원리에서 그래요. 인간이 모든 문제 오다가 죽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지 마시고 인생의 답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인간이 모든 문제 오는 것은 모든 축복의 배경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 오다가 죽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답도 하나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러면 끝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딴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고키리오, 진리오,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부시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하나입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문제가 하나, 답도 하나, 도일도 하나, 문제는 하나님 떠날 수 없고, 해답은 하나님 만나면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의 답입니다. 많은 지구상의 기독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주의종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교회 안에 심리학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방법이 침투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논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가 순수하게 진짜 중요한 걸 다 놓쳐버렸어요. 인간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받은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세계보고 마음은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이 평생 교회 안에 다니면서 방황하다가, 교회 다니면서 우상숭비하다가, 그러다가 쓸쓸히 죽는 겁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삶을 못 살다가는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길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왔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난 길이 한 길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와 여러분 가슴에 정확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왔다는데,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하나님 떠난 사건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장세계 3장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죄 밖에 없습니다. 이사회 59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키는 것은 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죄를 보면 합니까? 죄의 배경은 항상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지를 보니까, 죄를 짓는지 하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의 배경에는 항상 사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장세계 3장에 보면 많은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요약은 이렇습니다. 인간 타락 이전에 사단이 존재했었고, 그 뱀을 통해서, 그 사단으로 말미암은 인간이 결국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어떻게 되냐? 인간과 하나님이 단절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 세 가지가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을 조금 자세하게 보니까, 그 배경에는 죄가 있고, 그 배경에는 사단이 있어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자, 이까지 이해하셨습니다. 아멘. 이까지 이해하셨습니다. 아멘. 그건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모든 문제가 왔다는 것을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장세계 3장을 빨리 펼쳐보세요. 여러분, 장세계 3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세계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하와를 속임수로 써서 범죄하겠다는 얘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뱀이 과연 사단이 맞냐? 나중에 찾아보세요. 게시록 12장 9절, 게시록 20장 2절에 보면, 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뱀은 사단이 맞습니다.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장세계 3장 6절에 결국,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약속을 주시고 승취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피족, 창조될 때 피족에 대해서는 왕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종입니다. 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인간은 왕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라. 내가 주의 종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허락하신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 딱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실간을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따먹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종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약속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결국 에덴 동상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죄를 범하는 순간,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 3장 8절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은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양세기 육장에 보면 영이 죽고 육신이 됐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순간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오게 되는데, 많은 문제에 있지만 특별히 장세기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러분, 여기 자녀 나오신 분들은 이 말을 이해합니다. 심생은 새끼를 낳고도 벌떡 일어나요. 하지만 인간들은 아기 낳을 때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온 겁니다. 원래 없던 고통이 인간에게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6절 후반에 보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원래 부부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과 단질됐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아내가 남편만 원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인간이 한 개 있는데, 이미 범죄한 인간인데, 인간인 남편이 아내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오는 게 가식 문제입니다. 항상 그래요. 아내는 계속 물어봅니다. 남편 보고 어디 갔다 왔냐, 뭐 했냐, 계속 물어봐요. 나만 바라봐. 계속 그 얘기합니다. 남편을 원하고. 이해되시죠? 남편 아내를 다스려요.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 계속 이른다고. 치고상해보세요. 전부 가정무제. 자세하게 보시라니까. 하나님과 단질된 인간에게 온 문제 중의 하나가 뭐냐, 가정무제예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자네가 무너지네요. 그리고 17절에 아담에게 이러시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할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환경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저주받은 땅 때문에 인간에게 질병이 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19절에 보니까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일평생 수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평생 땀 흘러야 겨우 밥 먹고 산답니다. 일평생 수고하면서 또 경제 문제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여기서 수고는 단순한 육신의 수고를 넘어서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 여러 가지 것들을 일평생 수고한단 말이죠.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감정의 문제 다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 문제 오는 거예요. 여기도 가장이 계시자, 가장들이 많잖아요. 가족들 먹여 살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일평생 땀 흘러야 먹고 산답니다.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니까. 원래 아담이 어떤 존재입니까? 고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수고해야지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고통이 없던 존재였다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받은 왕적인 존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구상의 문제라니까. 그리고 나서 19절에 네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뭡니까? 죽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겪다가 결국 죽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 21절에 보니까, 아,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은무니가 됨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와는 어떤 상태죠? 이미 범죄한 상태요. 요한복음 8장 44절로 표현을 하자면, 마귀의 잔이라 이미. 죄인이며, 마귀의 잔이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잔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잔이가 당연히 이 저주를 그대로 갖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출생한 모든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자녀 태어날 때부터 죄인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걸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요, 요사, 모든 후대의 문제가 이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게 귀중한 복음이긴 하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영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가죽옷이 나오려면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거든요. 짐승을 죽여서 우리에게 쉬었단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복음이지만 한편으로는 인간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 가죽옷을 입어야 될 가죽옷을 씌움받은 짐승 상태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까지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만물을 통치해야 될 인간이 아예 땅에 떨어진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로 24절에 보면 생명나무를 절대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생을 쫓아내고 절대로 못 따먹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면 영원한 지옥감 가지 않아요. 이게 내세의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많은 문제를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없는 얘기를 기가 막히게 지어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약속을 의기자마자 아담 하와에게 임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해 있습니다. 지구상의 많은 문제들이 거의 이 안에서 다 정리됩니다. 왜 이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왔습니다. 왜 하나님과 단절됩니까?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죄를 범했습니까? 사단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의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문제의 단체이 뭐냐? 아무로 안타깝게도 인간이 이 세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 이길 영웅이 없고 죄 문제 해결할 영웅이 없고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인간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자를 보내겠다. 처음부터 약속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누굴 얘기합니까?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릴 것이다. 처음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약성경은 메시아 전체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약속을 두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 사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 53 del 4 al 6 여기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란 사실 여러분 아시죠? 이 땅에 왜 오셨냐? 그러니까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흐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6절 후반제를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상함을 당하시고 찔림을 당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세계 3장 15절은 메시아가 와서 뱀의 머리 사단 문제 해결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사야 53장은 그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대신 죽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거든요.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문제 해결하겠냐.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베들렘에서 태어날 거다.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구자의 묘에 장사될 것이다. 은삼십개 팔 것이다. 그 옷을 군병들이 제비 뽑기 할 것이다.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가장 큰 흐름은 세 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 일을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요게 구약 메시아 전체의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세 가지 문제고 제가 지금 시간에 두 가지 설명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설명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세 가지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한 가지지만 세 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인간의 문제지만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할 땐 반드시 죄와 사단이 따라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는 키룸 부은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키룸 부은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한테 기름 부어줬습니까? 신학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누구한테 기름 부어줬냐? 세 종류의 사람한테 기름 부어줬어요. 왕, 제사장, 편지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한테만 기름 부어줬어요. 기름 붓는다는 행위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한테만 기름 부어줬는데 이 세 종류의 직본을 완벽하게 감당하신 분을 두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왕이며 참된 제사장이며 참된 선지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예,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제사장은 백성에게 제사드리는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제사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백성들의 죄무제 해결하는 방법이 피제사입니다. 왜 피제사가 백성들의 죄무제 해결합니까? 레유기 17장 11절을 보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피만이 죄를 속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죄를 해결하려면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돼요. 죄 없는 인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을 잡은 겁니다. 피제사를 들여야지 인간의 죄문제가 해결됩니다. 피제사를 통해서 죄문제 해결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세제장 인간의 문제의 세 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직분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사단어로 말미암아 범죄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승지장 이게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세 직분을 얘기하지만 그 세 직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승지자입니다.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된 승지자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의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자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의미를 조금 확장시키면 어떤 의미가 있냐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 문제로 말미암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단어 자체가 원래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라는 의미가 원래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를 모르면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냐 모든 문제 해결할 자라는 의미가 원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메시야를 계속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린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인생의 문제 끝난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민족의 문제가 끝난다고 믿었던 거예요. 성경에 그런 믿음이 많습니다. 믿음의 흔적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군데를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상처 많은 여인입니다. 남편 다섯이 있었고 여섯 번째하고 살아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이게 사막기후예요. 쿠바보다는 약간 더운 나라입니다. 낮에는 안 움직인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 낮시간에 우물 길러러 왔다고요. 사람들 눈 피해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시대에는 노예가 존재했어요. 돈이 많았으면 노예를 보냈을 건데요. 직접 물길로 왔다고요. 이미 가정 문제 있고 사회적인 문제 있고 경제 문제 있는 상처 많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하고 만나서 대화하게 되죠. 계속 대화하다가 자기 얘기를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보니까 선지자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여기서 이산에서 예배해야 되고 저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른 데서 예배해야 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물어봐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의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전에 메시아가 오실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얘기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크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충격을 받죠. 눈앞에 앉아있는 청년 예수를 필요해서 그리스도로 알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당장에 물동이를 뜬지고 마의 사람들한테 가죠. 마의 사람들 다 전도합니다. 마의 사람들 다 살리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요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던 게 뭐였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거다. 메시아가 오면 내 문제이 끝난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할 때 예수님 승천했을 때 사도들이 뭐라고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언젭니까? 라고 물어봐요.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로 봤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문제 언제 해결됐냐 그렇게 물은 겁니다. 이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 끝나고 우리 민족의 모든 문제 끝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원래 메시아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게 원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원래 그런 의미가 있는데 2000년 전에 나사렛 마을에 예수라는 사람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신 일이 많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병자를 낳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좋은 말씀 주시기도 하셨지만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핵심적인 사회는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혹시 십자가 지실 때 맨 마지막에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뭘 이루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일을 다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었다고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 지실 때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그 죄문제에서 해결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결론을 내기까지는 한 15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혹시 주무시고 피곤하신 분들은 나가서 계시면 됩니다. 억지로 버티지 마시고 이 앞에 분들은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앞에 분들은 큰일 납니다. 제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제 쿠바 안 올 수 있습니다. 히브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구장 12절 14절 del versículo 12 al 14 50%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는 50% 100% 하나님 100% 인간이십니다. 그분이 우루에서 피 흘리셨다고요. 그 피 한 방울 어느 정도 혈액이 있냐. 여러분 이렇게 비유해봅시다. 너무 터무니없는 비유지만 여러분 자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지구상에 개미가 얼마나 많습니까? 개미가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죽이면 개미 다 산대. 여러분이 자녀를 개미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한 명의 가치와 지구상에 그 수많은 개미의 가치와 같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그 피 한 방울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 속죄가 어느 정도 성격이 있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걸 단번에 이루셨다. 10장 14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속죄의 성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에서 흘리신 피 한 방울 어느 정도 흘리겠냐면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과거의 지연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죄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로 믿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개인의 모든 과거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가 영원히 끝나고 완벽하게 끝나고 단번에 끝나고 그게 속죄의 성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단 말이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영원히 끝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십자가 상에서 끝내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그대로 승치된단 말이죠. 십자가 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 지심으로 무슨 문제 해결됐냐. 히브리 10장 19절 20절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수의 드력을 담명을 얻은다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이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 많은 기적들이 벌어졌어요. 하늘이 어두워졌고 지진이 났고 바위가 터졌고 무듬이 열렸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일이 벌어졌죠. 또 하나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겠습니다.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뭐죠? 오늘 히브리 10장에 보니까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였다. 그 휘장의 찢어짐으로 누구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살길이 열렸다. 새로운 길, 살길이 열렸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순간 죽어버려요. 사실입니다. 이사야의 육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사야가 통탄하죠. 죄인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오호라 내가 죽게 됐구나. 그때 천사 하나가 핀 숯을 입에 갖다 대주잖아요. 네 죄가 사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버려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만난 길이 열렸습니다. 언제 그 길이 열렸냐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새로운 길, 살길이 열린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나서 왔는데 하나님 만난 길이 인간에겐 없었는데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2장 14절입니다. 여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냐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이란 뜻은 뭐죠 죽었다가 살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사망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사망은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사단이 붙잡고 있습니다. 부활했다는 얘기는 사망을 이겼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뜻입니다.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무슨 일을 하셨냐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길을 여셨고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셨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은 무슨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구나 예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 자구나 고음입니다. 사실은 정리를 하면 알아듣지만 사실은 머리로 알아듣지 가슴으로 안 와닿습니다. 목사님들 많으시잖아요 목사님들은 메시지를 참고해요 그러니까 게시가 되지 않으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 사도들 제자들을 3년 동안 교육하고 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나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13절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옮기잖아요 능력을 펼치니까 엘리야 같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니까 예리미야 같다 헤롯도 비판하는 거 보니까 사회개혁하는 세례요한 같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인 거 같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보는 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도 지분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이 얘기 하냐 예수님을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질문을 어디서 하냐 16장 16절 13절에 보니까 필리포 가이사라 지방에서 이 질문을 합니다 필리포 가이사라는 무슨 말이죠 로마 황제들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로마 황제들의 이름을 딴 그 마을이 있단 말이요 무슨 말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증거란 말이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냐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지 않냐 이스라엘 땅에 필리포 가이사라는 지방이 왜 있냐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증거 아니냐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냐 예수를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 망한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희 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11명이 대답을 못해요 그때 베드루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슈는 크리스토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장 16절도 중요하지만 17절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고 예수님이 너무 기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놀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놀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참 복이구나 어떻게 알았냐 네가 한 게 아니다 돌력으로 한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게시하셨구나 아무도 모른데 어떻게 네가 이걸 알았냐 또 예수를 그리스도 알았는데 이건 참 복 받았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반석이다 네 반석이 내 계획을 세우겠다 엄보이 원세 얘기지 못하고 내가 참 복 받았다 저는 어디 가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에게 얘기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못 알아들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들을 것이다 혹시 이 시간에 주무신 분들 계셨어요 몇 명 제가 누군지 기억했습니다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나하고 얘기하지 마 별로 마음이 안 좋아요 주무신 분 몇 분 계십니다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안 주무셔도 많이 들으신 분 계십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해는 되실지 몰라도 이 말이 의미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알아들는 자를 이렇게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게시받아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알게 되고 믿게 되면 모든 축복이 쏟아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냈단 말이요 사단의 소나기에서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내셨고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에 온 우리의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벽하게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온 모든 문제를 끝냈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근본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야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근본 문제 세 가지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끝났다고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세요 대부분 기도 제목이 뭐냐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만사일을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많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게 틀렸냐 틀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구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그 믿음에서 이 문제를 구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아직 내 문제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죠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고작하는 것이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번호로 생각하는 것이 끝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요 그건 예수를 그리스로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안 끝났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붙잡고 계속 내 육신의 문제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안 끝났다고 믿기 때문에 안 끝났다고 믿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라 안 끝났다고 믿기 때문에 실력이 필요한 거라 안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상태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로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이전에 하나님이 안 계셨을 때는 돈 없는 게 문제였다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안 계셨을 때는 아픈 게 문제였어요 이전에 하나님이 안 계셨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상처받는 게 문제였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 돈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신임에 있는 사람이 병 낫는 게 아니고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돈 없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신임에 있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저희가 힘을 당한 것 같아도 쌓이지 않냐고 이렇게 해서 무행을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 같은데 핍박을 당하지 않냐고 우리한테는 항상 계속서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내게 능력주신 자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냐고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로 믿어야 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더 이상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은 뭘 위해 살겠습니까? que creen que todo terminó, ¿para qué vivirá? 2 Corinto 5 15절 17절입니다. vemos el versículo 15 al 17 y no, y por todos murió para que los que viven ya no vean para sí, sino para aquel que murió y resucitó por ella de maneras que nosotros de aquí en adelante a nadie conocemos en una carne y aún si a Cristo conocemos en una carne y ya no conocemos así de modo que si alguno está en Cristo nueva criatura es las cosas viejas pasaron y aquí todas son esas nuevas 여기 보면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죠? 끝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 필요가 없어요 뭘 위해 삽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요런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요런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예수를 그리스로 믿으면 어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초대교회 승도도 같이 돼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요 그런데도 생명 걸고 죽어도 좋다 죽음이 문제가 안 됐어요 왜 그렇죠? 예수가 내 그리스도니까 어려웠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로 믿으니까 초대교회 승도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자기의 것을 다 내놨어요 나만 돌아서 내놓은 게 아니요 돈 없는 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 그렇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니까 이것도 문제가 안 되고 저것도 문제가 안 되고 죽음도 문제가 안 되고 돈도 문제가 안 되고 신경도 문제가 안 되고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지 모두 눈이 열려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된다고 얘기해요 예수를 그리스로 믿을 때 성경 보는 눈이 열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로 믿을 때 모든 것이 해석되는 눈이 열립니다 이런 복음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로 한 게 복음입니다 강단에서 강단에서 뭔 메시지 해야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로 전달해야 됩니까? 성도들에게 뭘 믿겨야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로 믿겨야 돼요 전도는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로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세계복음은 어찌 해야 됩니까? 저희는 세계에 예수를 그리스로 전달하는 게 세계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로 한 게 복음입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칙이 예수가 그리스로의 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젖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3시간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강단 여러분 교회에 예수가 그리스로 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로 믿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쿠바를 살리실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세계 살릴 겁니다 제가 알기로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사라졌고 이 믿음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시작하게 된다면 하나님 쿠바를 전세계에 가장 뛰어난 나라로 세우실 겁니다 그 일에 주역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15분 쉬었다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할로니